순간적으로 힘주는 그런 것만 잘 구분해서 출게 따 따 따 따 따 괜찮아요? 어지럽죠? 저 한 번만 화장실 좀 오 갔다 갔다 어머 어떡해 얘가 원래 아팠어 원래 아팠어? 오늘 한번 볼까요? 네 레이가 조금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 얘기가 만났으면 좋겠어 레이가 이거 잡은 손도 같이 아 진짜요? 얘기하고 있었어요? 네 머리 머리 어머어머어머 다시 할게요 레이 뒤로 가 앞으로 와 레이야 빛나고 하러 가는 자리 할 때도 예쁘게 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속이 안 좋다니까 괜찮아? 어떡해 레이 어떡해 조금만 더 이따 올래? 어, 내가 보컬룸이나 이런 데 앉아있어요 괜찮아질 것 같아 잠깐 들어가도 돼? 많이 힘들면 얘기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어떡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 같이 있어도 괜찮지? 혼자 있으면 더 서럽단 말이야 그치? 우리 데뷔 준비할 때가 제일 아파 제가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아니 아프면 어떻게 컨트롤 해 아플 수도 없지 괜찮아 우린 팀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아프면 다 같이 너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말고 대신 너도 다른 멤버들이 이런 일 있을 때 너도 같이 기다려주고 괜찮아 그건 걱정하지 마 하나, 셋, 방 하나, 셋, 방 다음 수업 때 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